네, 12시 점심시간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짱 작전타임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장 한 주기 빛이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급등하는 환율에 이번 주 중반과 후반에는 잭슨홀 미팅과 또 한국은행 금통위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위축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돌파구를 모색해보시죠. 먼저 시장 점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의 키워드는 경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등의 재료가 소진됐다, 보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조금 더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 시장 나흘째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힘들게 올려놓은 상승분을 정말 야금야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00선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고 코스닥도 800선 테스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이렇게 사거래일자 하락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양 시장에서 나흘째 유입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확실히 개인은 빠질 때 사자라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담이 되는 건 기관이죠. 기관의 매도가 최근에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1시간 20분 동안 시장 분석의 달인들과 함께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준비돼 있으니까 전화와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빠르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먼저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종목을 짚어내는 시장의 정복군이죠. 김선인 위원님의 머니차트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열기 오늘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위원님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김선윤입니다. 시장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수면위로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 계속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내 증시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사실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개만 보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말 내내 좀 찾아봤는데 그냥 무조건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만 기본적으로 우선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차트 상황 자체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반기까지의 영업이익이 거의 3배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요. 엄청나죠? 그다음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이 반기까지 나왔는데 2배 이상이 작년치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이고 차트 추이로도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는 좀 그런 회사예요. 시총도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꽤나 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큰 회사이고요. 아마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 관련 매출 분야에서 1위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자, 우선 AS는 많이 안 하고요. 몇 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를 볼게요. 이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쁘진 않고 좋지도 않고 이랬어요. 그냥 고점 기준으로 이렇긴 한데 사실 지금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 그래요, 사실.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주목하는 건 어? 자, 이제 삼성에서 뭔가 대안, 뭔가 대응을 해줄 것 같은데 현재 구간대에서 제가 이 구간대 사실 노렸단 말이에요. 이 구간 노렸는데 이때 노렸어요. 근데 조금 움직임 자체가 시장이 좀 재미 살짝 없어지면서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자리가 왔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바닥 자리에서의 이런 상승 흐름들을 이렇게 고민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현 구간대에서의 자리는 굉장히 예쁜 바닥 자리 인식이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재용 부회장,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서 타이틀 바꾸겠죠. 거기에 맞춰 삼성 관련 M&A 이슈를 비롯해서 스펙추들이 다시 한 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가 4호, 6호 있지만 삼성 스펙, 스펙 5호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차트 라인이 가장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총 자체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매력도 자체가 좀 높아요. 시총이 작을수록 스펙은 매력도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쳤다가 바닥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치고 바닥을 확인하고 가고 있는데 좀 약하긴 해. 하지만 작게나마 물결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추세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올라갈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작게나마 적산매 패턴 나오고 차트가 위로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조만간 대형 이슈들과 함께 주목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삼성의 M&A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 같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건 뭐죠? 삼성 SDS하고요. 그리고 삼성 물산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역시나 대형주로서 매력도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려볼 테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버브 반도체를 볼 건데요. 금요일 날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약간 불안한, 약간 뭐 어찌 보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주가가 안정적인 상황을 좀 보여줘요. 시장 대비해서. 큰 그림에서 보건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실적 추이를 보면 이 종목은 전고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고점 자체. 그래서 제가 2만 원 이상 본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추세적으로도 바닥 확인하면서 반등을 좀 크게 주고 있는데요. 주봉 상황입니다.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여기서 또 올려치게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잖아요. 이 고점 자체를 지금 14,000원 자리에 맞고 떨어졌는데 이 자리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 자리에서의 중단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1만 3천 원 정도 부근 넘어가는 포인트 나오면 여지없이 뭐예요? 매물평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자리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힘겨운 싸움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장도 안 좋으니까. 하지만 약간의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친 이후에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올려치게 되면 과연 1만 5천 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1차적으로만 나와준다면 그다음은 거침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2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만 보시면 돼요. 사실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차트 조금 더 봐볼게요. 최근 들어 차트 흐름 보면 단기 급등 나온 다음에 시작이 약간 꺾이면서 금요일 날 하락이 급하게 나왔지만 오늘 살짝 회복을 시키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기 조정 자리에서 N자형 파동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살짝 흔들고 다시 갈 수 있는 모습들? 전형적인 N자형 패턴 자체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한 판단을 합니다. 언제쯤 될까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오늘 코스닥이 1%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는 모습? 그날 그래도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최근에 아웃파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홀딩화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게 최근에 했던 종목인데 필옵틱스예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수익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트 보시면 재미있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입장에서 그래도 약간 밀리는 출발을 하는 흐름이었지만 다시 돌려 세우거든요.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계속 이어갑니다. 2차전지 쪽도 그렇고 OLD 쪽도 그렇고 매출 포인트 나와주면서 제가 뭡니까?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잘 가고 있어요. 잘 갔고 잘 집어들였고 수익도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계속 고민을 해보면 실적을 비교해봤을 때 최고점 자리가 이게 확대를 해볼게요. 예전으로 보자면 이때 2만 원대 자리예요. 저 위에 상장했을 때 자리. 그런데 사실 저때 실적, 저 당시 실적, 저 당시 이익과 지금 현재 올해의 이익을 비교해본다면 올해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추이 자체가 아무리 안 가도 이 갭 자체를 메꾸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2018년,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초에 약간의 박스 흐름 자체가 나오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운 이런 조정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좀 힘겨운 자리, 바닥인식은 크게 됐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횡부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약간의 횡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시장이 무슨 분위기냐면 완벽하게 시장이 돌아온 게 실적주가 아니면 시장에서 거들떠도 안 보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기업들의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하반기 실적이 약간 억울할 수 있다고 분위기가 가고 있잖아. 거기에 실적주만이 대안이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제가 최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주, 실적주, 실적주. 저도 단기 랠리를 봤지만 썸머 랠리 포인트 나온 이후에 시장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되게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해요. 여기 포인트에서 실적주가 아닌 종목을 건드렸다가는 꽤나 계좌 자체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려치는, 특히나 바닥, 쌍바닥 크게 나오는 포인트에서 올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종목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옵티스 같은 경우에 다시 일본어로 크게 확대해보자면 꺾이지 않고 자기 모양 유지하고 시장이 어떻든 간에 신경 안 쓰고 주가는 제갈길 가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치어 올라간다고요. 올해 매출 3천억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작년 실적이랑 비교해 본다면 작년 2,30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한 3,300억까지 남은다고 해요. 굉장히 큰 폭이죠. 이익은 벌써 엄청나게 돌아섰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추천한 지 하루 됐어요. 차분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인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실적이 좋아요. 단기까지 이미 작년치 영업이익의 2.5배, 3배 가까이 됐어요. 영어로 TYM입니다. TYM이에요. 움직인 자체가 오늘 살짝 없어 보이긴 해도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이 종목 포트에 있으셔야 됩니다. 개별 실적주 찾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 계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지금부터 차트 모양과 함께 이것저것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요. 올해 초 1월부터 해서 거의 2월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상으로 자리예요. 잘 보세요. 이 포인트를 현재 그려줍니다.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이 라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봉이에요. 팡팡팡팡. 깨지 않는 자리. 되게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강조드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말씀을 드리는데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2분기 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1분기 때 보시면 매출 자체가 3천억이었고요. 이익 자체가 작년에 전체가 353억이었는데 올해가 360. 1분기 때 363억이에요. 근데 영업이, 매출이 우선은 반기까지 6,900억 찍었어요. 6,900억.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영업이 반기까지 얼마 찍었냐면 930억 찍었어요. 930억. 작년이 350억이었는데 올해 930억. 지금 반기에 찍었다고요. 930억을. 엄청나게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이익 자체도 작년에 395억이었는데 올해 얼마? 782억을 찍었습니다. 단순하게 PER 수치로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이 종목 올 연말까지 만약에 지켜본다고 하면 그리고 PER로 따져보자면 3배 수준까지 나와요. 3배. 만약에 실적이 좀 더 펌핑이 된다면 2.5, 3배까지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호가 흐름이 굉장히 두꺼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매매 대응하시고 나중에 팔 때도 굉장히 편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실적주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뭔가 구조적인 흐름에서의 수급 포인트가 좀 바뀌는 흐름? 이 종목 시총은 한 4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기관들이 좀 버려진 느낌이었는데 다시 잡는 듯한 흐름이 알록달록 들어와요. 뭔가 사부작 사부작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조만간 기관들이 뭉텅이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예상치 보면 외인 기관들 매도가 나아긴 하지만 시장 자체의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밀리는 포인트는 있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터널아운드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농기계 쪽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작년 하반기 때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해가지고 이게 4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사실 1위가 대동이었는데 대동은 상장돼 있습니다. 대동이었는데 대동보다 올해 매출 구조와 이익 자체가 포인트가 너무 달라요. 비교해 드릴게요. 대동이 현재 1위예요. 대동을 보면 잘 보세요. 대동의 영업이익이 1분기 때 216억이었어요. 이게 대동 영업이익이에요. 1분기 때. 매출 추이는 비슷하죠? 그런데 방금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돼있나요? TYM은 이미 1분기부터 달라. 딱수가 다르다고. 363억. 올해부터 이쪽 분야 바뀝니다. 그리고 조단위로 넘어가는 매출을 TYM이 그려주기 때문에 차트는 어디까지 갈까? 차트 분석해 볼게요. 큰 그림을 보면 TYM은 이런 그림이에요. 크게 봤을 때 이런 그림이에요. 많이 갔을 때 여기 있었어요. 저 위에. 그런데 저것도 많이 안 간 거예요. 저평가 수준입니다. 재무추위 볼게요. 재무추위 보자면 전체 추이에서 항상 이래 왔어요. 2천억 하다가 2천억, 3천억 하다가 조금씩 계속 올라오다가 작년에 8천억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추이를 보면 매출 자체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다가 올해부터 해서 매출이 어떻게 해요? 조단위가 확 넘어갑니다. 이익 자체도 재미없었어요 보시면요. 그렇죠? 이익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익이 갑자기 300억 대가 작년에 나오는데 올해는 이익이 1천억 대가 넘어가요. 순이익마저도. 그림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달리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짧게 무조건 볼 게 아니라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시면 이거 기본적으로 이 자리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조 매출이 나옵니다. 1조 클럽이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포인트에서 봤을 때 이 고점 자체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머니 차트 말씀을 드리지만 짧게 너무 짧은 텀으로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약간의 조금은 중기적 관점에서 짧으면 1개월 많으면 한 3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종목 한번 히트 칠 것 같아요. 차트 분석 다시 한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차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여기 자리 확인됩니다. 올초의 바닥이고요. 지금 바닥이에요. 여기에서 바닥 치고 올려 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구조적으로 실적만 따지고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이 갭을 메꾸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솔직히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단기적인 자리로 짧게 보자고요. 이 짧은 자리에서 패턴 분석을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조를 보자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여기서 바닥 확인하고 올려 치는 자리에서 다음 고점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자면 2000 후반대 완전 그러니까 짧게 보더라도 3000원 조금 돌파하는 포인트까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갭을 메꾸는 포인트들 이거 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이런 차트 패턴을 그리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리. 일봉상으로 큰 대바닥 나와주면서 여기서 반등 나오는 그림들 그러면 오늘 약간은 아니지만 이번 주 지난주 재미없었지만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까 해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차분하게 밀릴 때마다 매수대행 하시고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조금은 어눌하지만 그래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실적주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실적주가 아니면 지금 시장 버티기 굉장히 힘드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조금 너무 가벼운 종목은 등락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약간은 조금 무게감이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게감 있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으면서 내일도 제가 준비한 종목이 실적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가벼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시청 부분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게 시장이 잠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빠르게 올라타는 시점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이 올려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져가시고요. 필옵틱스 되게 좋고요. TYM도 지금 제가 오랜만에 본 것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